안녕하세요. 매직에코 이준혁입니다. 지난 시간에 3D 프린터의 종류로 어떤 것이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리고 3D 프린터를 처음 구매하시는 분들을 위해 어떤 기준으로 구매하는 것이 좋은지 알아보았어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소개했던 3D 프린터 중에 라피스팀의 아틱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하나꼬라는 3D 모델을 출력해볼 거예요. 바로 제가 이전에 메시믹서를 이용해서 수정했던 모델이죠. 이 모델 파일을 출력을 해볼 거예요. 먼저 이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3D 프린터 그리고 3D 프린터 프로그램에 따라서 강의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이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차이가 있다는 거 인정해 주시고 강의를 봐주시길 바라요. 그리고 우리가 메시믹서에서 수정된 파일을 STL 파일로 저장을 했잖아요. 그 STL 파일을 곧바로 3D 프린터에서 출력을 할 수 없어요. 물론 계정의 어떤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STL 파일을 곧바로 출력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3D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STL 파일을 곧바로 출력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3D 프린터 프로그램에서 그 STL 파일을 3D 프린터에서 출력할 수 있는 지코드라는 형식의 파일로 변환을 해줘야 돼요. 저는 이번 시간에 이 아틱에 맞는 큐라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서 그 STL 파일을 지코드로 변환하고 그 지코드 파일을 여기다 복사를 해서 출력을 할 거예요. 곧바로 컴퓨터 쪽에 큐라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컴퓨터에서 큐라를 실행했어요. 큐라도 사용하는 3D 프린터마다 옵션이 다르고 설정이 다르긴 한데 지금 아틱에서 사용하는 큐라는 이하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여기서 살펴보면 지금 레이어 헤잇, 이게 레이어 높이고요. 그 다음에 표면에 피부 두께, 이런 거 껍데기 두께 어떻게 설정할 건지 여기에 이제 CR 시그니스라고 적혀 있고 여기서 레이어 헤잇 같은 경우에 레이어 높이 같은 경우에는 아틱 같은 경우에는 최소 0.025, 가장 가늘게가 0.025고 가장 굵게가 0.3mm로 뽑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프린터마다 달라요. 익스트루더마다 다르고, 간혹 필라멘트마다 다르고 그래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거에 맞춰서 설정해 주시면 되고 필, 안에 얼만큼 채워줄 거냐. 채워줄 때 그 위아래 두께, 그리고 퍼센트, 그 안에 내용물을 몇 퍼센트로 채울 거냐. 저는 대략 5분의 1, 20%. 그리고 출력 속도를 몇으로 할 거냐. 저는 40mm per second 하고 온도, 이거는 200. 아니면은 나는 뒤에서도 설명을 할 건데 나는 수동으로 프린터 쪽에서 설정하겠다 하시는 분은 그냥 0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서포트를 설정할 거냐 말 거냐. 뭐 라프트라고 해가지고 그 밑에, 사물 밑에다가 얇게 버터를 바르는 것처럼 미리 한 겹의 넓은 층을 바르는 건데 그게 떨어져 나가지 말라고, 그렇게 라프트를 깔 건지 안 깔 건지 그런 것들이 있고요. 뭐 필라멘트 관련된 설정은 거의 다 비슷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설정 안 하셔도 됐고 이 정도만 설정하시면 돼요. 지금 제가 하나꼴을 뽑는다고 했는데 먼저 메시믹서에서 수정한 하나꼴가 아니라 기존 오리지널 하나꼴을 한번 불러와 볼게요. 오리지널 하나꼴을 불러오면은 오리지널 하나꼴을 불러오면 이와 같이 아틱에서 뽑을 수 있는 크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높이가 꽤 커요. 그래서 이 크기를 여기서 스케일에서 0.8 이렇게 설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설정하면은 이제 높이가 이 안에서 뽑을 수 있는 정도로 바뀌어요. 이 상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뽑으면은 당연히 실패해요. 왜냐하면은 여기 위에 8이랑 이런 것들이 공중에 떠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거를 출력하려다가 이 허공이 있기 때문에 실패해요. 따라서 얘를 지지해줄 만한 지지대 서포트를 뽑아줘야 되는데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 큐라 같은 경우에는 서포트 타입이 이제 에브리웨어 이렇게 터칭 빌드 플레이트 이런 것들이 있어요. 실제 빌드 여기 베드랑 닿는 부분과 이제 닿는 부분 쪽으로만 이제 서포트를 할지 아니면은 그거랑 상관없이 모든 필요한 부분에다가 서포트를 설정할지 하는 건데 이렇게 에브리웨어 한 다음에 기다리시면은 이와 같이 계산이 완료되고 여기서 뷰 모드를 레이어스로 바꿔서 보면은 이렇게 여기 초록색으로 뭔가 약간 진한 파란색으로 보이는 게 보이시죠? 이게 바로 서포트예요. 이런 식으로 서포트가 생성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서포트를 생성을 하면은 되게 이제 상당히 좀 약간 취약해서 실패해요. 저도 이런 서포트를 이전에 많이 썼는데 이렇게 하면은 많이 실패하고 얘를 제가 이제 다시 지워버리고 우리가 매시미스에서 수정한 파일을 한번 불러올게요. 이와 같이 매시미스에서 수정한 하나콜을 불러왔어요. 아까 서포트가 막 이렇게 직각으로 만들어지는 것처럼 보였는데 저는 그런 서포트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매시미스에서 지원하는 서포트를 이용할 거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서포트 따라서 서포트가 굳이 필요 없으니까 넌 그리고 저도 뭐 라프트라고 해서 원래 여기 표면에다가 살짝 발라주는 게 있는데 그것이 필요 없으니까는 일단 넌이라고 해놓고 이렇게 파일에서 세이브 G코드 한 다음에 이 파일을 G코드를 이제 SD카드에 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아틱 쪽에서 그 G코드를 선택을 해서 출력을 하면 돼요. 지금 큐라로 이제 변환한 G코드 파일을 SD카드로 여기 아틱에다가 넣어 주었고요. 이 상태에서 한번 메뉴를 눌러서 출력을 해볼게요. 원래는 이렇게 누른 다음에 3D 프린터 쪽에 보면은 프리페어에 프리페어 쪽에 이렇게 되게 프리히트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있어요. 혹시나 큐라 쪽에서 온도를 0도로 하면은 기존에 그냥 3D 프린터에 현재 온도 가지고 출력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큐라 쪽에 0을 한 다음에 미리 3D 프린터에서 프리히트로 히팅을 시키고 온도를 높여 놓고 설정을 한다거나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큐라 쪽에서 애초에 그 히팅 온도를 설정을 해놔요. 그러면은 SD카드에서 이렇게 눌러주고 내려가다 보면 이제 프린트 프롬 SD라고 적혀 있는데 눌러줬을 때 그 해당되는 여기 하나코 서포티드라는 파일을 선택을 해서 출력을 해주면은 알아서 그 모델의 온도만큼 히팅을 시켜줘요. 이와 같이 설정한 온도로 거의 도달이 되면은 그때부터 히팅 던 바뀌고 그때부터 출력이 시작돼요. 제가 지금 뽑으려고 하는 하나코 모델 같은 경우에는 뽑을 때 대략 한 3시간 반 정도 걸린다고 아까 프로그램에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뽑히는 과정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 제가 한 속도를 좀 빠르게 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타임레스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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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와 같이 프린터가 출력이 다 됐는데요. 옆에 보면은 이렇게 서포트가 올라가다가 좀 망치긴 했어요. 근데 지금 뽑힌 거를 보면은 저는 아주 이 정도면 상당히 만족해요. 왜냐하면은 기본에 FDM으로 3D 프린터를 출력해 보신 분들이라면 알겠지만은 이렇게 좀 가녀리고 어떤 피규어 같은 거를 FDM으로 뽑으면은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서포트가 좀 무너져 내리긴 했지만은 슬라이스가 어긋나거나 그런 거 없이 거의 다 웬만해서 잘 나왔어요. 물론 이제 오른팔도 약간 지글지글 울긴 했는데 이 정도면 상당히 잘 나온 거예요. 이거 지금 뽑힌 거를 제가 한번 여기 있는 서포트를 제거한 다음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지금 서포트를 다 제거를 했고요. 보면은 좀 약간 거칠거칠한 면이 있고 좀 울퉁불퉁 그 필라멘트가 까칠까칠하게 나온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은 상당히 잘 나온 거예요. FDM에서 이런 모델을 뽑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 그리고 지금 이와 같이 좀 까칠까칠한데 제가 후가공을 안 해서 그렇지 이 상태에서 좀 후가공, 뭐 사포질을 한다거나 아니면 아세톤 혼종을 한다거나 하면 좀 깔끔하게 바뀌어요. 물론 이와 같은 모델을 인터넷에 찾아보면은 뭐 DLP나 SLA 액체용액 프린터로 뽑은 것들이 인터넷에서 쉽게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뽑은 것들과 품질을 비교하면은 그 액체용액으로 액체용액 3D 프린터로 뽑은 게 상당히 이것보다 퀄리티가 높아요. 따라서 이렇게 뭐 피규어나 뭐 작은 액세서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SLA나 DLP 같은 걸로 뽑으셔도 되는데 물론 FDM으로 못 뽑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설정을 잘 하시면은 뭐 서포트나 속도나 레이어 높이나 아까도 설명드린 그런 옵션들을 잘 하면은 잘 뽑으실 수가 있어요. 이번 시간 이와 같이 라피스의 아틱을 이용해서 하나꼬라는 3D 모델을 뽑아봤어요. 원래는 3D 프린터를 이용할 때 필라멘트를 바꾼다거나 아니면 프린팅 도중에 옵션을 바꾼다거나 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 3D 프린터마다 그리고 사용하는 프로그램마다 그런 옵션 설정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일부러 그와 관련된 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았어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3D 프린터의 설명서를 봐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한 모델을 뽑더라도 옵션을 다르게 할 때마다 품질이나 성공률이 아주 달라져요. 예로 들어서 뭐 레이어의 높이를 바꾼다거나 아니면 속도를 다르게 한다거나 심지어 뭐 익스트루더의 온도를 바꾸게 한다거나 아니면 서포트의 각도 아니면 서포트의 개수를 다르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품질이나 성공률이 달라져요. 이와 관련된 것은 여러분들이 직접 3D 프린터로 뽑아보면서 감을 잡으셔야 돼요. 한번 집에 3D 프린터를 구매를 하시거나 아니면 가까운 메이커 스페이스로 가셔서 3D 프린터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한번 뽑아보시기 바래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